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피스타일 예보 최암희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20도, 광주 23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겠고요. 다시 곳곳으로 건조함이 더해져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으면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한 Space 이런 매운 요리는 처음이다. こんな 카라이료리와 하시메데다. 이런 매운 요리는 처음이다 이런 매운 요리는 처음이다